뭐야 뭐야 얘네 한 일렬로 세 명이 뛰어왔어 오케이 나이스 어? 피아트의 줌냐 아니 저걸 정면으로 봤니? 하필 대소리 잡고 하나 더 있어 오케이 아니 점수 센 거라니까 이거 내가 이 범퍼에 몇 명을 살렸는데 원래 안 살리네 여기 어우 잠깐만 몇 명이네 또 아이씨 한 개의 워 쒸 얘네 총검 때문에 망할 것이다 오케이 오케이 역전 오케이 끝났다 네일이다 끝 고맙다 고맙다 저 개의 워스틱 아랍 아랍 네이 제발 아 총검재 대단하다 우리표 몇 명을 죽이냐 총검재 의외로 킬이 좀 나오는데 아 이걸 내가 맞췄다고? 잘하는데? 잘해 아 이거 옥구덤 입는거였구나 소리 들었거든 샷건한테 몇번 죽은거야 애들이 아 죽었어 물 빨다가 와 역시 와 총검 또 튀어나왔어 우리표 한 명 죽었어 나는 살았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이씨 살려주러 가는데 힘 눌러버린거 야 여기 숨어있다고? 상의적인데 와 총금 찔릴뻔했어 이아이 피하고 개그 얘만 살려 난 계속 죽여야지 백..픽스에 쓰기 있기? 비가 없으면 덤비질이 말아 아잇 한발 넘었는데 아하하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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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간다 먹었다 으흐흐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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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어 이거 곱슬이 잡으면 되지 뭐 옆에 있다 연막 뿌리고 옆으로 왜 왜 모르니까 얘도 셀거 같으니까 깨 깔아놓고 고통 으흐흐흐 으흐흐 왜 권총 세잖아 대급 한 방에 어디있어 두려울게 없지 나는 야 슈게 쓰는데 없니? 어 있다 한명은 있어야지 임장 슈게 아하 좋아 특성화도 맘에 들어 오호 어우 잘 맞아 우리분들 아주 잘하고 있어요 어으으음 너무 많아 플레이 으야! 결과적으로 내가 다 잡았어 오 몇 명이야? 한 아니야 둘, 둘 더 있어요 봐봐 아, 저거 아직 있어 다 잡았나? 아직도 있는데? 왜 이렇게 많아? 군대가? 끊이질 않아? 저거처럼 묶여기로 와봐 어디? 이쪽 뒤졌어 뒤졌어 어, 그럴 때 있어 맞아 뭔지 알아 나는 끝났는데, 사격이 안 돼 여기있다 잘 빠신다 네, 안 될 것 같아 ㅋㅋㅋㅋ 경제 와아 어디야 어디 어디에요? 아 위쪽에 내가 이겨 저격이고 나발이고 내가 이겨 야 뒤에 뒤로 돌아오는 애도 있을 것 같은데 아 시간 끝났다 많이 따라왔어 근데 이것도 우리꺼 말해 너무 아쉬운 아쉬운